네 밥 먹고 지금 뭐 먹어요 지금은 사과먹어요 동생은 사과 먹구요 또 밥도 먹구요 다 먹었어요 저 꽃구경 갑시다 빨리 와요 동생도 꽃구경 가자 자 꽃구경 가자 꽃구경 꽃구경 가자 꽃구경 여기 꽃 꽃나무 이쁜거 저 꽃나무 봉산 중앙에 있는 꽃나무 이거 이 색깔 우리집에 있구요 이 색깔이 없어서요 아침에 조그만거 나온거 거기서 비온 뒤끝이라 했어요 그랬어 할머니 집에도 이 색깔 나오나 봐봐 조그만거 하나 여기서 지난번에 하이리하고 오면서 있던거 뿌리에서 조그만거 나온거 조그만거 맨날 갖다가 심어도 안나오더라 근데 나오면은 근데 이 나무는요 재밌는게 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한여름에 더울 때 그래서요 네 예뻐요 그죠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죠 사과먹어 어 이것도 예뻐요 그러네 가까이 보니까 다 예쁘네 예쁘다 볼도 날라와서 노네 그래 어 그래 사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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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